안녕하십니까. 영남매일 조유식 회장님의 증명받은 장인기업 다우리 대표 권우현입니다. 코로나 간염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어르신과 일구급대원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으로 국민이 안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는 김해시 부산사회복지관 거영배 간장님, 김해시 산림조합 서한읍 조합장님, 경상남도 교육청 김해도서관 조영규 간장님을 지명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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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